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총회가 집중호우 피해 2차 재난긴급구호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신교단 산하 22개 교회에 재난긴급구호금 4,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. 고신총회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의 1차 재난긴급구호금을 전하고 태풍과 수해 피해를 입은 전라노회와 경북지역노회들의 긴급구호금을 편성해 전달했습니다. 우리의 작은 도움을 전달한 이것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.